호랑이. 근데 너무 많아 호랑이자. 속담에. 호랑이가 어떻게 해? 모르겠어. 야아. 조심조심. 운일아. 우리나라의 오래전 일들을 공부하는 걸 뭐라고? 였어. 그렇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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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있잖아. 이 다리 있잖아. 손등같이 생긴단. 초승단? 네. 짱. 야. 야. 야 좋다. 운일아. 새인데. 백조. 아니 하얀색야. 날개 피면 커. 하얀색. 목이 길어. 몰라. 좋아. 다리 하나를 잡고 있어. 이거 설탕 불러가지고 이렇게 꼬여요. 꼬인 빵. 솜샷탕. 꼬인 빵. 빵? 먹어요. 꼬인 빵 이렇게. 꽈매기. 아유. 좋아 좋아 좋아. 빨리 숙소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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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부실한 부실한 거야. 내가 뭐야. 오늘 내가 이거 더 잘 할 수 있었는데. 잔소리. 잔소리 말고. 와아아아. 여섯 개서 하게. 아유. 여섯 개. 예입니다. 예예예예. 자 상품권 타자. 자 몇 개를 맞출까 가겠습니다. 시작. 어 지금 남과 2이 하나가 되는 거야.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이거 누구 아시야? 이 아저씨 뭐야? 야 너 그러면 과자 어디다 놓어? 과자 어디다 놓어? 과자 통합! 통일! 이거는 내가 아까 전에 운동회에서 먹은 거 뭐예요? 떡! 찻잘 떡! 그거를 여기다 꽂아서 꼬치! 떡꼬치! I have this one I have this here here 배 복근 1 2 3 4 5 6 I have I have this one 6 6 6 6 6 1 2 3 복근 복근 작은 걸 훔치다가 나중에는 큰 걸 훔치는 거예요 소노둥이 반을 놓고 반을 놓고 소노댄다 반을 놓고 소노댄다 아 이거는 말이야 생선이야 생선 구워서 먹은 거야 굴비? 이거는 마음이랑 뽀뽀한 사람 예쁜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그 죽임 아아 너 아픈데 고목이야 야 그치? 그 사람이 어떤 아유 아유 자 다음 누굽니까? 정편 예 1등 하자 아빠 1등 자 가겠습니다 시작 오 빨리 빨리 아빠 고기인데 낚시할 때 뭐뭐 이렇게 미끼 고기 종류를 많이 대봐봐 갈치 아니 통과 우리는 요즘 이게 철인데 그치? 철새? 아니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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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 아이고 나도 몰라 설명이 안 돼 우리 대한민국 아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평양 평양에 냉면 아니 평양에 있는 산이야 평양 산? 아니 그게 아니고 백두산? 아니 남한 말고 북한 북한산 얘네 진짜 북한산을 어 우리나라 빨리 아빠 빨리 맨년 이렇게 나중에 나이 드시면 이걸 탈 수 있어 돈을 부어놓고 연금 그 앞에 하나 더 붙어 우리가 뭐야 우리? 어 국민 국민연금 그렇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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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그 뭐야 사람이 지금 최고의 이거야 사람이? 어떤 사람이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최고의 지금이 전성기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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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옛날에 그 못 살던 사람들이 어딜 넘어가 어디 넘어가 어디 넘어가 월북? 쌀밥 말고 쌀밥 말고 보리밥 보리 보릿고개 그렇지 잘한다 두 번 날라서 차는 거 이단엽 차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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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빨리 빨리 아빠 아 이거 아는데 이거를 응? 이게 아우 이렇게 됐어 내가 내가 아 됐어 펑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렌즈 눈 안에 있는 동그랗으로 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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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